이제 저희가 제공드리는 NFC 카드로 전자치판을 잠그고 잠금 해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치판을 구매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NFC 카드를 저희가 악세사리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카드를 이용해서 전자치판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잠금을 하시고 사용하실 때는 잠금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잠금을 하시는 방법은 NFC 카드를 우측 하단 스피커 있는 데다가 갖다 대시고 이렇게 떼시면은 이렇게 잠금 화면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는 어떠한 이제 작업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 잠금 해제하기 위해서는 같은 방식의 이렇게 카드를 또 뗐다가 빼주시면은 잠금이 해제되고요 비밀번호로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초기 비밀번호를 아셔야 되는데 그 초기 비밀번호는 영 4자리입니다 이 비밀번호는 설정에서 이제 사용자에 맞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